안녕하세요. 다섯 왕자. 공조에요. 오늘은 미니언즈 게임을 한번 해볼거에요.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. 플레이 역시 가라 미니언 하필 계속하기가 돼가지고 계속하기가 안되면 난 완벽하게 이길 수 있었네 레몬 벡터의 집 벡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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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귀 부딪쳐라 부딪쳐 아 아 좋아 좋았어 나 때린거 아니지? 네 나 40 좋았어 좋아 좋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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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하지 못해? 맞아 이제 그만해 나 이 정도면 했어 그걸 태우냐 빨리 가세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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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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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어 아니 여보 올라가지 못하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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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젤리시름이 시리거니 달려 아 두 번쯤이 쉬어 좋아 좋아 나 언제 이거 깨끗해왔다 칼라 백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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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의 미션은 로켓이라고 로켓 로켓 오늘의 미션은 로켓 로켓만 타면 돼 가라 로켓을 4개 타여 로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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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사 로켓 야 두번째 미션이 돼? 야 그거 못해! 너 넘버원으로 가냐? 플레이! 난 3미션 3부! 야 이거 꼬딱지 파지마 앱스 파지마 야 petit가봐 발걸이 애링 발걸이 그러면 왜 자꾸 때리면 아뇨 andere 로 자 떨어졌어 죠 아 뭐야? ㅋ ㅋ ㅋ ㅋ -' к'- whoo- thetay a- 호- rebranded in e yo- ㅋ e болoot l l ai l hat o fed 더 크 calves 더 크리트 Atlantic Rock JR 5 아 어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암회 으 으 으 으 으 으 렉터야 안녕 깜짝놀랄 앞이 장소기 때문에 장소기 때문에 어땠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나 망했다 야 그거 못한다니까 몇 번을 말해 롤러코스터?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광패를 3개 획득하세요 3개 타 빵 하나 먹어 나 이거 안 할껀데 어쨌든 승리를 잃는 법 롤러코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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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ts 롤러코스터 하이 상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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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gonna take it there then. 음 화이트 왈쥬 왈쥬 너 잘하지? 안 돼 오게 오게 세 개 떠야 돼 맞아 어까랑 아니다 아군 아 1960 주말 Def gehabt 하하 신명한 신할 Или 지민 지민 야 너 귀찮냐? 싫어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미안 당연하지 오늘은 한번 미니연주 야 빨리 게임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올게요 그럼 안녕 구독해주세요 내 차례요 아니야 내 차례였잖아 시작 가라 가라 그냥 가라 근데 안녕했는데 왜해 가라 부딪혀요 점프하고 다니고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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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하고 다녀야 당겨 왜 이런데 왜 이런데 욕했어 내가 맨냥 오오오오 오오오 아 아 아 아 아 예 예 아 아